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김정은하고 또 엮어서 해결해 볼까 싶어가지고 최근에 날이면 날마다 김정은이 부산에 온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은 국정원장이 평양을 또 갔다 온다고 하는데요. 이 나라의 국정원장은 대체 국정원장인지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요원인지 군관이 안 돼요. 그러면 김정은 부산 올 수 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청와대 앞에서 시국선언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그겁니다. 김정은이 부산 오면 탈북민이 처단한다. 이렇게 탈북자 사회가 예전하고 좀 다르습니다. 아주 각성되고 있고요. 전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김강유비님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김정은의 부산에 김정은의 부산행에 문재인의 운명이 걸려있을 걸까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계속 군부를 떼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작년도에 방송에서 죠 12월 달쯤에 계속 청와대에서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내일 온다 모레 온다 어떻게 온다 그러면서 무슨 하야트 호텔을 잡아놨느니 힐튼 호텔을 잡아놨느니 뭐 이러고 하여튼간 하여튼간 31일 날 온다까지 나왔어요. 31일 날 온다 뭐 며칠 날 온다. 계속 그러다가 끝내 안 왔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든다고 그랬죠. 그때 김정은이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야 그 문재인이 말이야 눈치도 없는 놈 좀 입 좀 닥치게 하라고. 문재인 정부는으로서는 연말마다 이게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한 번씩 온다 어쩐다 하면서 북한 사람들 말로는 덕질놈 생각도 않는데 김치 국물 마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지금 문재인이 계속 김정은 오라고 이렇게 사인 보내는 걸 알고 있나요? 북한 사람들은 이거 아직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간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간부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애초 안 된다.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계속 북한에 뭔가를 던지고 있는데 이 북한 사람들 이제 중국에 있는 북한 간부들 이제는 그리고 북한 내부에 있는 간부들도 미국이 문을 안 열어주는 이상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번 11월 달에도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죠. 그게 뭐 이분의 국가정보원도 그랬죠. 김정은이 그때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려올 수 있다 하는데 북한 내부 소식통들 중국에 계시는 북한 간부들은요. 솔직히 코웃음을 칩니다. 이거 안 나온다는 말. 잠깐만요. 말씀하시면 되요. 이분들의 말로는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뭘 배경으로 지금 김정은이 한국에 내려온다 어쩐다 이렇게 자기네절로 결론을 내리고 막 이걸 대회에 선포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라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다시 다뤄야 될 게 경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안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소식통들이 말하는 게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하고 한국 아세안 정상들이 과연 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김정은이 한국에 내려온다고 해서 아세안 정상들하고 모여서 도대체 김정은이 받을 게 뭔가 받을 게 있어야 내려올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이 말이 뭔가 하면 이미 김정은은 한국에 내려오지 않아도 김정은이 바라는 게 그게 아닙니까. 자기의 체제 안정. 그런데 체제 안정을 담보해달라 하는데 우선 체제 안정이라는 건 미국이나 어느 외부가 외세가 담보해 주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설령 외세가 담보해 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정상들이 북한의 안보를 담보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굳이 아니라고 해도 북한은 미국하고 따로 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김정은이 중국도 방문하고 러시아도 방문하고 문재인 정권하고는 이제는 솔직히 문재인 정권은 자기네 하수인처럼 여기고 있죠. 북한이. 그러니까 뭐 자기네 안보하고 관련해서 토의할 때하고는 다 통하는데 부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냐 그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일본 방문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난 아베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사실 그렇죠. 일본이 망신을 당한 겁니다. 아베가 김정은하고 직접 만나겠다 아니면 한일관계를 풀겠다 하면서 용기 있게 자기네 수와 그런 사람들 한 60명을 보냈죠. 그래서 북한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애초 납북자 문제부터 우린 다 해결됐다 하면서 일본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 우리하고 상대하겠으면 36년간 일본 통치 일제강점기 통치에 대한 보상을 다 내놔라 보상을 내놓고 우리하고 상대를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눈에는 보이는 건 돈밖에 없고 자꾸 체제한전 체제한전 하는데 체제한전은 트럼프도 해줄 수 없고 푸틴도 해줄 수 없고 시진핑도 해줄 수 없고 오직 북한 주민들이 해줘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해줘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체제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걔가 북한 주민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면 북한 내부에서도 좀 일부 반응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공식적으로 고산지대는 가을거리가 9월 5일부터 시작됐는데 아직은 일반이 벌방지대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앞지대라고 합니다. 또 내륙지대라고 하는데 이런 벌방지대 별을 심는 곳은 한 10월 15일 20일 이때부터 농촌지원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농촌지원기관에는 간부들로부터 일체 대학생들까지 이런 학습 강연의 이걸 다 중단합니다. 오직 한다는 건 생활총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지금 현재는 북한이 학습 강연의 이런 걸 다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우정이 어떤지 이런 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구구절을 앞두고 구구절이라는 게 북한의 국경일이죠. 참 이게 북한의 국경절 구구절 이거 구구절하고 구구절을 앞두고 북한이 간부 강연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비핵화하고 관련한 입장이 조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물론 간부들을 상대로 했죠. 여기에 조금 제가 섭섭한 말씀을 드리면 한국정치하고 연관을 시키지 말자고 했는데 정말 열받는 거 하필이면 미루고 미루다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올리는 거 왜 하필이면 구구절에다 맞췄냐. 구구절이라는 게 북한의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건국기념일에 맞춰서 한국의 사법개혁을 우리가 이제는 시작한다. 한국의 사법개혁이라는 거 북한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건국 이렇게 막 취급을 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진짜? 이 사법개혁은 한국을 새로 건국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말해줘야지. 한국의 사법개혁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새로 시작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나네. 이게 지금 오늘 메아리인데 적폐총산의 완성은 검찰개혁으로. 이런 글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척불민심이 바라는 것은 온갖 불의가 사라진 정의의 새 세상이었으며 그를 위해 수십 년 세월 쌓이고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갖고 적폐총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여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은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이 체제를 지키지 아니 뭐 지금은 꽃갱이로 지켜요? 그렇죠. 도끼를 지켜요? 이렇게 만약에 사법개혁을 한다 그러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는 다 어디 가서 총을 다 사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각자 체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백커는. 신백커 선생님 2만 원 스포츠에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지금 이걸 왜 뽑았냐면 옛날하고 다르게 북한이 저국은 엄청 편든단 말이야. 오늘도 이거 나오고 어제도 또 나왔어요. 어젠도 뭐라고 그랬냐면 저국을 지키는 게 민주개혁 진영을 지킨다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저국이가 무슨 대통령 후보라느니 뭐 앞으로 무슨 뭐 그러면서 계속 저국을 편들고 있는 거야.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저희들도 좀 열받고 화가 나는 게 있죠. 그리고 북한이 솔직히 한국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해서 문재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론이 매우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이 국론이 분열되는 거 이거 정말 이거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일부러 자초했습니다. 지금 어저께 이거 나왔잖아 이거. 어저께가 아니라 오늘이네. 진보 진영의 유력 인물 제거를 위한 마녀사. 저도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야 니네 좀 너무하지 않냐. 왜 여기에다 대고 매일 이렇게 떠드냐. 한국의 사법개혁에 무슨 관심이 그렇게 높아 하니까 야 한국의 사법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한국을 재건하는 게 아니냐. 한국이 믿는데 잘 나가는데 재건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니까 그건 네가 모르는 소리고 그건 니네 소리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북한의 눈으로 볼 때는 한국의 사법개혁이 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그러니까 남한을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의 남한 체제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남한을 건설하는 거다. 그렇지. 그렇구나. 그런 의미로 북한 사람 북한의 그러니까 고위층들은 그런 의미로 사법개혁을 지금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북한은 완전히 혈안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지금 바라는 새로운 건국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새로운 건국이다. 사법개혁이. 이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군요. 네. 중요한지 이런 말은 사실 북한 애들한테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고 딱 맞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 내가 제일 정말 화가 나는 게 그거거든요. 북한 애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식을 기껏 미루다가 9월 9일 날에 딱 맞춰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그러네요. 네. 북한의 건국기념일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북한은 이 사법개혁을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건국이라고 떠들고 있고. 새로운 건국? 새로운 건국까지 씩이나?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남한의 현 정부하고 뭔가 딱 치고 치고 짜는. 짜고 치는 고수놈이지. 그런 느낌이 와서 정글리고 열받는 거죠. 도대체 뭐냐.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건 정말 암울한 거다.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 정말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제가 좀 얘기하던 도중에 뜻밖의 이렇게 한국의 정세를 끌어들였는데. 아니 이거 끌어들인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아무튼 이건 북한 간부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사법개혁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 남한으로 올 것 같냐 하니까 통할 놈들하고는 다 통하지 않냐. 미국하고도 통하고 이제는 일본하고도 결론을 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다 통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애초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더 바라볼 건 못 된다. 그게 북한 애들 말이고요. 그래서 한국 아시안회의에 김정은이 내려와서 도대체 할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굳이 내려올 필요도 없다. 그러죠. 그런데 왜 니네 한국 쪽에서 김정은이 내려온다 만다. 니네 절로 마구 결론을 내고 떠드냐. 떡줄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 진짜 서른 끼치는 얘기인데. 한국의 사법개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격. 그러면 이거 조카 통일해 가지고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의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개념 자체를 완전히 이제는 없애버리는 걸로 북한은 이해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이 책무가 어마어마한 거네. 아니 이거 지켜내냐 못 지켜내냐 문제잖아 이게. 그런데 뭐 요새 너무 발강을 하는 놈들 많으니까 이거 뭐 사실 속이 조마조마합니다. 과연 이겨낼 수 있겠는지. 그러게 말이야. 지금은 뭐 누가 반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말끝마다 역사의 반동 무슨 민족반역자 하는데 지금은 누가 민족반역자고 누가 역사의 반동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지금 보면 조국을 감싸고 도는 놈들 이런 자들을 보고 과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총장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사법개혁 대한민국의 새로운 건국이라고 지금 명명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메아리를 살펴보니까 이 메아리가 요즘에 보니까 노동신문보다는 메아리가 제일 핵심 지령을 내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폐청산의 완성은 검찰개혁으로 이걸 하나 이제 실었고요. 하나는 또 뭐냐면 이게 대혼돈의 미련은 여자보다 조국이 임명하라고 이미 했었고 진보 진영의 유력인물 제거를 위한 마녀사냥 이러면서 조국을 엄청 편들고 있는 거예요. 조국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조국이가 지금 진보 진영의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지금 조국 지키기에 나섰는데 조국 지키기에 나선 이유가 사실은 한국의 사법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런데 조국이가 국회에서 아주 확실한 사인을 보냈어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사회주의가 왜 필요한데 미친놈이지 그게.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사회주의를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공수처라는 걸 설치해서 결국은 자기네의 정치적인 반대파들을 다 제거하고 숙성화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자기네가 장기 집권을 하게 된다는 거고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북한에 완전히. 독재국가가 되는 거지. 독재국가가. 독재국가인 게 아니라 북한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북한에 들어가서 독재국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10월 3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청와대를 에어쌓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네. 이거 진짜 10월 3일 저는 이게 솔직히 말해 역사의 반동은 진짜 조국과 같은 우리들을 감싸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짜 이제 10월 3일 역사의 반동들 우리 민족의 반동들하고 정말 우리 민족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하고의 총 결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결이 아니라 이제 결산을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강화문강장에 모여가지고 문재인이 강화문강장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일어나지 말고 거기서 이제 백날 첫날 지켜야 됩니다. 문재인 끌어내와야 되고요. 문재인한테 직접 물어야 됩니다. 야 너 사법개혁의 목적이 진짜 뭐야.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국이라고 그런다는데 대한민국의 공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민국의 공국이죠. 이걸 아는데 너 도대체 진짜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김정은이 김정은이 11월 달에 남한에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미 9월 달에 9월 9구절이라는 건국기념일을 맞으면서 이미 전에 그런 걸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간부강연회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이런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성된 정세하고 관련해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간부들만 모아놓고 현재 국내외적으로 조성된 정세하고 관련된 그런 강연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핵화 문제도 우리 장군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아주 순조롭게 가고 있다. 그래. 올해 중으로 아주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결실을 만약 미국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도전장을 내밀거나 우리가 가려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이라는 자체가 없어져야 될지 생존에 있게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런 지경에까지 갔다. 우리 무력이 그렇게까지 강해졌다.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이 의도하는 대로 이제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조선 반도 비핵화 문제도 장군님이 의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김정은이 의도하는 대로 다 갈 것이다. 그러면서 말한 게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할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영변의 핵시설들이란 건 이미 1980년대 초에 건설돼서 이제는 다 폐기된 시설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밝힌 게 영변의 핵시설들이 북한에서 자체로 만든 게 아니라 구소련이 만든 시설들이라는 걸 다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시설들은 구소련에서 들여온 시설들이기 때문에 아주 낙후한 시설이고 현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시설들은 고장이 나도 이제는 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구소련에서 들여오던 시설들을 우리 자체로도 다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는 완전히 폐기해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 폐기해도 된다. 그래서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할 게다. 그리고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도 김정은의 의도다. 대신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우리는 그보다 몇백배 많은 이득을 챙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양보할 게 없다. 이미 다 폐기된 시설을 우리는 이제 미국 들어 폐기하라고 돌려줄 거다. 그리고 그것도 북한에 폐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들어와서 다 폐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자기네는 할 게 없다는 거죠. 이미 다 폐기된 시설을 그냥 미국에다 맡겨버린다는 거죠. 그게 김정은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그 대칼로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된다. 그래 이게 앞으로 조성된 정세 그러니까 북한의 밝은 전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다 강연까지 내보낸 마당에 북한 소식통들이 그러죠. 굳이 남한에 내려가서 뭘 하냐. 김정은이 지금 조성된 정세라는 게 국내외 정세도 북한 내부 정세도 매우 복잡해서 주민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김정은이 나 다니지 못한다. 정말 반고양이처럼 몰래 몰래 다니는데 한국아시안정상회의라는 게 그게 숱한 나라 사람들 봐서 다 이렇게 공개된 자리인데 그게 김정은이 어떻게 내려오냐. 더욱이나 뭐냐 하면 그런 자리에 가면 김정은이 늘 그게 제일 주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DNA에 화장실도 들고 다니고 그 행위장에 화장실 들고 가야 되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도 들고 가야 되는 게고 또 이 숱한 뭐. 화장실이 아니라 변기통. 네. 숱한 정세상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어쩌고 하면 DNA가 다 노출되는데. 기저귀 차고 되잖아. 기저귀 차고 가는지. 아니 그 변기통을 들고 다닐 필요 없고 기저귀 차고 가면 되지. 그 무거운 몸에 맞는 기저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이 특별히 주문해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 그 문제가 있구나. 기저귀. 아무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우선 경험 문제하고 관련해서 안 된다. 김정은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저한테 싸는 문제가 있잖아. 싸는 문제가. 그게 제일 문제래요. 네. 맞죠. DNA 노출 이것 때문에도 다 안 된다. 그리고 그런데 자꾸 오라고 그러잖아. 오라고 해서 오라고 하는 게 북한에 아직 가겠다고 답장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냥 한국이 난 그겁니다. 북한 내부 소식동들이 야 우리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남한에서 지금 올 것이다 어쩌다 니네가 말하는 거지 우리가 가겠다고 했냐. 가겠다고 한 건 자기네도 없는 걸로 안다. 오기만 하면 변기통. 변기통을 하게 되면 제일... 네. 그리고 김정은이 온다는 게 제가 본 것인데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한국에 김정은이 내려온다고 할 때도 경호인력을 한 2만 명을 내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된 거고 경호인력 2만 명 내려보낸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뭐 허위 청구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한국아시안정상회의라는 게 각 나라마다 다 경호원들이 따라오는데 그럼 국한만 특별히 빼버려야 해서 아니 2만 명이 오게 되면 김정은이 쫓아다녀야 되는데 아니 그놈들이 다른 나라 사람을 적용하는 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괜한 희망사항을 자꾸 외부에다 떠들지 말아라. 난 한국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북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 한국아시안정상회의 김정은이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짓말이다. 북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일단은 싸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못 온다. 왜 앉아 있으려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경기통차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북한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부동산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엄청 큽니다. 우리 생각외로. 아니 북한은 무슨 부동산이 무슨 판매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이제는 북한은 입사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사증. 이 입사증을 다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권리만 다 빼앗기잖아요. 권리만 빼앗기는데 이제는 빼앗을 형편이 못됩니다. 이게 서로 사고 파는 게 너무 보편화되고 일반화돼서 집을 빼앗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쫓겨난다는 겁니까? 그리고 집을 팔고 나오는 사람들 제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서 그 집마저 빼앗아 버리면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16년 9월부터 북한이 공장기업소 생산 책임제라는 걸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북한식 개방이다. 남한의 일부 간변학자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북한을 전공했다고 하는 대북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북한의 공장기업소 생산 책임제라는 걸 놓고 북한의 개혁개방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북한의 공장기업소 생산 책임제는 국가계획을 60% 주고 나머지 40%입니다. 나머지 40%, 아주 극히 제한된 40%의 생산량을 자기네 마음대로 뭔가를 생산해라. 그러니까 국가 생산계획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60%까지는 기존에 100%를 주던 거 60%까지 줄인다. 나머지 40%는 니네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 장마당에 팔 수 있는 거 만들어라. 그래서 그 40%를 가지고 너희들 살아라. 그러니까 국가는 60%라는 국가가제 생산계획은 그냥 노동자들한테 아무런 보수도 안 주고 그냥 통째로 떼어가겠다. 날간동이지. 그 나머지 40%를 가지고 니네 공장기업소가 벌어서 먹어라. 그 벌어서 먹는 것도 그 40%를 가지고 공짜로 벌어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얻어서 쓴 자재, 원료, 이런 전기비용, 이런 건 연료비용 이런 거 다 빼고 그 나머지 순이익이 나는 걸 가지고 살아라. 그 순이익도요. 30%는 국가에 바치라는 겁니다. 30%는 국가에 바치고 70% 가지고 니네 살아라. 그러면 이거 40%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총 100이라는 생산계획 가운데서 40%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40% 가운데서도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에서 30%를 떼고 하면 노동자들 도대체 몇 프로를 먹고 살라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재료도 사야 되고 뭐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북한이 또 생산책임제라는 걸 도입하면서 일정하게 뭔가 개선된 건 있었습니다. 이에 하면 평양의 건설자재 상점이라는 겁니다. 건설자재 상점이라는 게 이 건설 상점이라는 걸 아주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개인들이 아니라 국가기업소죠. 공장기업소들에서 우리가 뭘 건설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드는 시멘트부터 철강제까지 사야 된다면 이걸 평양하고 평성, 남포에 있는 건설이, 북한에서는 이걸 건설자재 상점이라고 합니다. 건설자재 상점이라고 하는데 이 건설 상점에 가면 다 팔아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중국 위아나로 팔아주었는데 시멘트는 시멘트가 아주 싸더라고요. 시멘트가 북한 돈으로 한 얼마 정도 되냐 하면 톤당 한, 제가 기선이 빠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톤당 그러니까 만삼치선은 한, 톤당 한 40, 50, 60, 한 60이한 정도입니다. 톤당 아주 쌉니다. 값은. 시멘트는 아주 쌉니다. 그런데 대신 철강제는 아주 비쌉니다. 건설에 드는 철강제가 킬로그램당 중국 위임해 폐 6이한입니다. 6이한. 그런데 6이한이니까 이거 한 톤이면 6천이 아닌가 그렇게 듭니다. 돈이 엄청 비쌉니다. 그게 다 시멘트값만 쌀 뿐 그 나머지 철근으로부터 해서 내부 그런 건설자재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화장실까지 꾸미려면 이게 다 엄청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팔아주어서 소위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 이런 걸 보장해 준다 해서 건설 상점들에서 일체 다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해가지고 북한의 신흥부루지아들 돈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장기업소 이름으로 이런 건설자재들을 싸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봐가지고서는 이걸 또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 집을 도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벌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4월부터 북한의 집값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막 집값이 하락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집값이 하락되는 게 이게 장마당 경제에 엄청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건설에 손을 댔던 사람들은 다 돈 많은 돈주라고 합니다. 이 양강도 해산시의 실내를 들면 이 양강도 해산시에 착 들어가는 입구에 연웅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8층짜리 아파트를 저 얼룩고 있는데? 맞습니다. 8층 아파트 있지. 그게 아닙니다. 8층 아파트 그 기존에 걸 내놓고 새롭게 그 낡은 집들을 짓고 8층 아파트 5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 얼룩고를 지나서 건물고 5동을 지었는데 여기에 576세대가 새로 입주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576세대라는 게 이게 북한이 새로운 설계, 새로 지금 현대적인 설계라고 해서 평양 교육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교육자 아파트라는 걸 북한이 새로 건설해가지고 김일성종합대학하고 김책공업대학 교직원들을 거기에다 입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설계를 전국에 일반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어라 해서 그 설계대로 지금 거기에 연웅동이다 아파트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설계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왜 좋은가 하면 우선 거실이 아주 크고요. 방이 3개라고 합니다. 방이 3개고 거기에 부엌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또 따로 있고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런 설계가 없었으니까 양강도는. 양강도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 경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576세대를 사는데 이 돈주들이 서로 경쟁을 벌려서 집 한 채 값이 중국인민폐 15만 위안. 이 15만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2,500만 원입니다. 한국 돈 2,500만 원. 15만 위안까지 집값이 뛰어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이 집을 또 어떻게 줬나 워낙은 이 살림집을 헐어버렸으니까 그 헐어버린 곳이 주민들한테 입사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외면만 다 이렇게 완성해줬다는 거죠. 외부 공사만 다 완공을 해주고 내부는 니네절로 꾸려라. 그래서 입사증을 주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그 내부를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인민폐 15만 위안을 받고 그 집을 입사증을 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만 위안에 산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새로 지은 아파트를 다 내부공사를 자기네절로 하고서 들어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4월에 입주하기 전에 중국인민폐 15만 위안까지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게 최골로 중국인민폐 9만 위안 거의 반값으로 떨어졌네요. 반값으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5층 미만의 아파트들이 9만 위안 그다음에 5층 이상은 다 6만 위안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반값이 절반 넘게 떨어졌죠. 그런데 6만 위안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 갑자기 왜 그렇게 집값이 떨어졌냐. 그러니까 야 말도 말하라. 이 사람들 말하는 게 뭔가. 그 집을 산 사람들로 치면 집이 한 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북한도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이 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자기네 삼촌 내 아들 이름 무슨 조카 이름 이런 걸 해서 그러니까 명의도용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이런 명의도용을 해서 집을 잔뜩 쌓아놨다는 거죠. 이리저리. 그렇게 해서 집을 여러 채 굴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북한도 전세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빌려주는 게 엄청 보편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왜 값이 그렇게 떨어졌나 물어보니까 우선 이게 상하수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집은 거실도 있고 방도 세 개 있고 평양시 교원 아파트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교육자 아파트처럼 설계는 그대로 모방해 지었는데 정작 상하수도가 제대로 안전돼서 하수도 화장실이 있다고 해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다 길러와야 되고 거기에다 또 특히 뭔가 하면 그런데 그 동네에 우물도 없어요. 없습니다. 높아가지고 물 길어 먹자면 그 아래에서 강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 엄청 높거든요. 그리고 물이 지금은 암독강도 되게 오염돼서 더럽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또 뭔가 하면 평양시 설계를 그대로 가져다가 붙이다가 나니까 굴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매 아파트 자기 굴뚝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양양도 같은 경우 양양도나 한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다 집집마다 뗄감으로 석탄이나 나무를 뗍니다. 석탄이나 나무를 떼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평양시처럼 이 가스로 밥을 해 먹는 이런 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방의 굴뚝을 밥을 해 먹기 굴뚝은 세웠는데 그러니까 한 개혈에 한 개씩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내 하면 200일호도 하면 200일호, 300일호, 100일호, 200일호, 300일호 1호 줄은 쭉 가면서 8층까지 8집이 한 개의 굴뚝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매지 굴뚝이 그러니까 불을 떼면 연기가 굴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굴뚝에서 굴뚝으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불이 거꾸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 겨울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는데 집값이 반값 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양강도 해산시 마산동이라는 데도 해산강산 가는데 새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래. 그리고 그다음에 양강도 삼지원군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옛날에 백철다리라고 했다고 하는 연풍동. 연풍동. 거기에도 산림집을 새로 지었다고 하는데 이게 다 평양 교직원 아파트 그걸 모방해서 그 평방수대로 맞추다가 나니까 거기에다 굴뚝은 다 하나씩 냈지 않으니까 집이 완전히 엉망이 됐다. 그리고 상하수도가 제대로 안 돼서 집값이 팍 떨어졌다. 거기에다 또 뭔가 하면 이번에 올해 청진시 같은 거 이 수남 지역에서 있은 일인데 이게 2016년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 돈주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지은 집인데 이걸 가지고 돈주들하고 입주민들하고 주먹 싸움이 났다는 거죠. 이 집이 막 천정에서 균열이 가고 그다음에 화장실 여기에서 물이 막 엄청 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돈주들 찾아다니면서 돈을 내놔라. 우리 돈 다 집 산 돈을 내놔라 했는데 돈주들은 우리가 돈 다 쓰고 없다.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고 그 집 건설하는 자재비로 다 써버렸다. 이러니까 서로 막 주먹 싸움이 나고 하니까 한복도당도 너무 답답하니까 집은 이제는 당장 사람들 못 살겠다고 하지 그래서 북한도 또 중공기준이라는 걸 엄청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야 평양시 거기에서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그래 막 주민들이 너무 항의하니까 한경북도당위원회에서 검열을 내려가 봤는데 집이 진짜 균열이 심하고 사람들이 못 살게 됐죠. 그래서 다 나가라. 우리 집을 허물어야 된다 했는데 그 숱한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고 그 집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 치면 그게 못 사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단했다는 거죠. 나가라 하는데 나는 못 가지. 그래서 결국 이 책임 문제를 따르지다가 나니까 제일 힘이 없는 도설계사업소 시공가에 있는 지도원 그러니까 시공 책임자라는 게 정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공을 봐준 사람이 잘못했다 해서 그 사람을 책임양으로 해서 그냥 그 사람을 감옥에다 잡아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놈들은 싹 빠져 달아나고 그러다 나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집값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지금 개인들로부터 돈을 거두어서 지금 집을 짓는다 했는데 그렇게 집을 짓는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이 다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됐냐. 2016년부터 공장기업소 생산책임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자처럼 건재상점이라는 걸 내놓고 시멘트 철근, 타일, 화장실, 욕조 이런 걸 다 팔아주었는데 그걸 사서 건설을 했는데 갑자기 지난해부터 이걸 몽땅 다 일치 불법이다 해서 못 팔게 됐다는 거죠. 공장기업소들은 팔아주어라 했는데 공장기업소들에도 일치 못 판다. 그래서 외모판에 하니까 지금 원산 갈마해양지구 있죠. 갈마해양지구에 지금 여기 칠보산 여기에다 온천을 짓는 게 있습니다. 금명천지구에다 짓는 거 그다음에 경성지구에도 또 건설하는 게 있고 이번에 김정은이 돌아본 양덕지구에도 건설을 하고 이렇게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 계획에도 없던 공사들을 많이 늘어놓다거나 하니까 공장기업소들의 건설 자세를 팔아주고 나면 국가건설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자세를 일체 팔던 걸 다 중단시키니까 개인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이렇게 돈주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건설을 시작한다는 것들 다 중단됐다는 거죠. 그리고 각 도마다 뭔가 하면 평양에다가 이런 게 뭐냐 교통공원이라는 거 어린이 대중교통공원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평양시에. 그래서 북한은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로 걷는 길을 어떻게 건너고 이런 거 잘 교육이라는 걸 못했거든요. 그런데 평양시에 그걸 어린이 교통공원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어떤 분이 왔을 땐 건너가고 이런 걸 배워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놓고 이걸 각 도에다 만들어놔라 했는데 각 도마다 주민들로부터 돈을 걷었습니다. 각 도마다 다 건설하라 했는데 각 도마다 어떻게 건설하라 했냐. 각 도에 하나씩 건설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마다 다 건설해라. 각 시군마다 다 건설하라고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국가에서 건설 자재를 안 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그래서 그 건설, 건제 상점에 가서 자재들을 사서 그 건설을 했는데 갑자기 건제 상점들에서 그 건설 자재들을 다 안 팔아주니까 돈을 거두고도 그 건설하던 거 다 중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팍팍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이 짓는 집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국가가 짓는 집은 도무지 우리 기호에 맞지 않는다. 이자처럼 굴뚝을 마고 하나씩 한 개 열의 하나씩 내고 이러니까 살 수가 없다. 사람이 살림집을 하나 짓자면 우선 상하수도부터 건설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전기시설을 다 건설해야 되고 이 기반 건설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이건 무턱대고 기초를 파고 살림집부터 일 더 세운다는 거죠. 그러다 나니까 새로 지은 살림집 들에 들어갔던 사람들 정말 막 아우성이 많고 원성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집을 보라 해도 새로 지은 집은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엄청 폭락했는데 이 집값이 폭락하니까 결국 장마당에서 돈이 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에서 기본 돈을 써야 될 중산층들이 지갑을 꽉 닫았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경제가 진짜 지금 힘이 들다. 결국 이건 그겁니다. 북한 사람들 말하는 게 국가가 무슨 어디 개발을 한다. 삼지형 건설이 원산 갈마해양지구 이런 걸 자꾸 건설한다면서 뜬금없이 막 이렇게 건설 자재들을 팔아주던 걸 중단하고 어쩌고 자꾸 이렇게 개입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불안감이 조성되고 또 건설 자재들이 제대로 못 들어가는 이런 건설 부실로 이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집값 팔아까지 이루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개입해서 이렇게 됐는데 한마디로 말해 북한은 그러니까 개혁개방이라는 거 꿈도 꾸지 말아라. 개혁개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뭘 하도록 내버려 돼야 개혁개방도 되겠는데 그리고 국가개혁소가 자기네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해야 개혁개방도 되겠는데 이자처럼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국가가 계속 간섭을 하니까 개혁개방 같은 건 꿈도 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건설도 다 말아먹고 지금 경제도 침체되고 이러는데 남한의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개혁개방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마치 개혁개방 으로 나갈 것처럼 그렇게 자꾸 떠들고 있는데 이자 이 부동산 시장만 또 딱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개혁개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못하죠. 개혁개방하는 즉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 손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미 김정은이가 너무 많이 왔죠. 북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억울하게 많이 죽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을 자꾸만 유지해달라고 그러는데 유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트럼프도 아무리 힘들어도 유지해줘요. 문재인은 더 그렇죠. 지금 문재인도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청와대에다 지금 기관청 다 걸어놓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겁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청와대 앞에 가게 되면 기관청 이렇게 만탄창하고 완전히 완전 무장하고 무슨 그게 경찰 특공대라고 그러더라고 난 군인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지금 이렇게 청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은 유엔총회에 가서는 dmg에 청이 하나도 없대. 번청한 개도 없대.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냐 말이죠. 아니 dmg에 청이 하나도 없는데 어청성이가 넘어올 땐 dmg였지. 그거 어디예요. 그래서 총을 제가 18발인 걸 맞았지 않았나 아마 8발인 걸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dmg에 청이 없는 게 아니라 청와대 앞에 청이 있는데 무슨 헛둔 개소리를 치고 있냐고. 어쨌든 여러분 사법개혁에 대해서 경각성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게 북한이 9월 8일에 조국을 임명하라고 기사를 내보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혼돈의 전국 조국 전국 대혼돈의 미러 조국 전국의 출국 여기에서 조국을 임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을 지키고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그걸 핥득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북한에서 계속 조국을 지키라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진보 진영의 유력인물 제거를 위한 마녀사냥 이렇게 조국을 지금 마녀사냥한다고 그런데 마녀사냥이 아니죠. 잘못을 저지른 거죠. 적폐청산의 완성은 검찰개혁으로 이렇게 조국을 끊임없이 편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아까 그 뉴 뭐지 어떤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검찰개혁으로 어떻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으로 어떻게 사회주의가 되냐 이따 소리를 했는데 사회주의 는 자유시장 경제에 적대되는 그런 체제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는 자유시장 경제랑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적대 세력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게 제어합니까 법으로 제어하잖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경찰도 갖고 있고 군인도 갖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검찰에서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해서 우파 인사들을 다 탈압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그다음에 52시간 노동제 뭐 이따꼬가 이게 다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조국이 하겠다는 게 뭐예요 . 무슨 돈이 많으면 벌금을 왕창 물리겠다 그랬잖아. 아니 죄를 똑같이 지었는데 왜 돈 많다고 벌금을 왕창 물려 나는 돈이 없지만 난 뭐 뭐야 돈이 많다고 해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돈 많다고 벌금을 왕창 물린다는 거 이게 다요. 재산을 빼앗겠다는 수작이에요. 재산을 빼앗겠다는 수작. 이런 게 다 지금 사회주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잘못하게 되면 나라가 사회주의 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 바꿔 말하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건 마찬가지인 소리입니다. 뭐 마치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는 보니까 청와대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 대통령은 지맘대로 아무거나 해도 돼. 그게 독재국가지 뭐가 독재국가예요 .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우습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법개혁이 대한민국을 공국하는 거라잖아요. 뭘로 공국 그래. 인민민주주의를 공국을 하는 거지. 그게 지금 조국이가 국회에서 말했잖아. 자기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따 소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북한에서 조국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동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조국을 지금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아까 뉴 그 사람은 나갔나 없네 이거 듣고 있나 어디 갔으면 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주 굳건하다. 몇몇 일부 잘못된 자들이 이 체제를 체제의 변화를 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자꾸 자만 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바보 가 아닙니다. 그런 북한 주민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슬리딩. 북한 주민들이 왜 저렇게 저런 노예 생활을 지금 강요당하고 있겠습니까 . 북한 사람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처럼 이렇게 사탕발림의 말에 한 발 두 발 양보했던 것이 결국은 마지막엔 자기들의 운명을 너의 운명으로 타락 시킨 거죠. 나만도 결코 이거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노총이 지금 자기네 표현이 대통령 됐다고 지금 온갖 무서불위의 권력을 다 행사하고 있죠. 그리고 대학생 진보연안 완전 얘네들은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행위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만 제끼면 검찰만 제끼면 완전 다 제낀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차지한 거예요. 국가보안법 폐지 하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우파 인사들이 명예훼손이니 무슨 뭐 호의사실 유포니 가짜뉴소니 하면서 얼마나 지금 감옥에 많이 가고 있냐 말이죠. 이런 게 다 사회주의를 하는 거라고 사회주의를 하는 거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요. 정신 좀. 어쨌든 오늘 우리 정은함 기자님께서 북한 주민이 얘기해 준 아주 중요한 얘기 사법개혁은 대한민국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권국하는 권국의 시초다 이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요. 김정은이는 부산에 못 오겠지만 엄은 안 됩니다. 이 김정은이가 부산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 탈북자들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가서 김정은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은함 기자님과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밤에 좀 하나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게 지금 조국 표현을 왜 이렇게 들고 있는지 이거를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TV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활자로 되어 있는데요. 활자로 읽어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통일약과 이거는 미 이사단에 잘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미 이사단 군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저희들이 통일약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또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탈북자들 일자리도 창출해서 한성호 김동진 모자처럼 굶어죽는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할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능라밥상 통일약과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이해란 TV 다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 문재인이 깡패 이 집단을 몰아내고 저 북한 땅에 저 인간 악당 살인 악마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고 남북한에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이런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세워지기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정원함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